이거예요. 끼어가지고 껴가지고 못 나오는 거죠. 괜히 이런 사람을 섭외를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 낀 건 맞는 거 같은데 담뼈랑. 담뼈랑, 담뼈랑 낄까, 담뼈랑에? 한번 동조하실 분들 내려오시죠. 아, 맞아요? 유빈장 씨 맞아요? 똑같은. 아니야, 아니야. 제답이랑은 틀립니다. 난 이거 가능할 것도 같은데? 네, 어쨌든. 고, 고, 고. 담뼈랑에 몸이 껴다. 프로 형. 5, 5, 3.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역시, 한 개, 한 개. 하나, 둘, 셋. 유빈장 따라. 하나, 둘, 셋. 짠! 맞았어! 유빈장! 다 다루면서. 우리만 한 사람 몰아주기 한 번. 오, 좋죠? 좋아좋아 그거 꼬아줘요? 풀어줘 130kg 꼬았어요 가위바위보 이번에 한번 꼬읍시다 이긴 사람이 치라기 이긴 사람? 오케이 진심으로 떨려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깨어있는 것 같아 깨어있는 것 같아 간단하게 가위바위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좋은게 뭐냐면 쓱 한번 지나가야 되거든요 아 이게 옛날이잖아요? 네 빈칸을 또 메꿔주는 걸로 이렇게 여기까지 안해도 돼요 또 늘리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는 하나는 저 한번 해볼게요 오 오 괜찮아 통초리하고 저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우리가 5년 전에 부터 만났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도와드려야지 잠깐만요 내가 이렇게 도와드려 감동적입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목물 많은데 이거야 다 안 쓰러져도 됐어 황당 실원 위계의 사람들 청운반지를 사기 위해 도둑질을 결심한 프랑코 앱기 다닐 집을 덜 다가 걸린 그는 자신이 안 어떤 바보같은 행동으로 인해 금세 경찰에게 잡히고 말았는데 과연 프랑코가 있던 우무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던 프랑코 경찰이 바짝 따라올자 골목으로 들어선 그는 순간적으로 밤을 차고 넘어갈 생각인 천먹던 힘을 다해 벽 위로 올라서 보는데 하지만 막상 올라서니 막막하기만 한 프랑코 상황이 급해지자 그는 벽과 벽 사이 좁은 틈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프랑코가 벽 사이에 숨었을 줄은 상상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는 경치 이때 프랑코는 다행히 경찰의 눈은 피했지만 덩치 큰 그가 들어가기에는 벽과 벽 사이의 틈이 생각보다 너무 좁았던가 경찰이 자리를 뜬 틈을 다 밖으로 맞아 나가려 아무리 애를 써봤는데 세상에 이게 왠걸 공간이 워낙 좁아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탁 그렇게 몇시간이 걸려 어느새 천일 오후 온몸이 마비될 지경에 이른 그는 겨우 휴대전화기를 꺼내들었고 살려주세요 결국 살고보자는 심정으로 응급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근처같은데 어디에요 어디 여기요 어디요 여기요 드디어 구조대에게 발견된 프랑코 괜찮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전장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틈 밖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구조대원은 프랑코의 가방에서 훔친 물건들을 발견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하루 종일 벽 사이에 갇혀있던 프랑코는 구조대무와 동시에 체포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보같은 행동으로 빚어진 일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 5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끼임사고입니다 각 도청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실제 구조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사각형 장난감에 머리가 꽉 껴버린 아이는 조심스레 장난감을 잘라내자 다행히 머리가 빠져나왔고 또한 의자에 좁은 틈에 팔이 완전히 끼워버린 이 4살 꼬마는 식용유를 이용해 간신히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와 벽 사이, 문턴, 놀이터 난간 등 생각지도 못한 좁은 공간에 끼이는 사고가 비일비지 않는 대체 그 이유는 뭘까요? 인식의 영유아는 시야가 확대되면서 관심과 호기심의 대상도 그만큼 많아지게 되며 자기의 몸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탐색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에 대한 분별력 및 인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자신의 신체를 집어넣으려다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호기심이 완성한 만 5세 미만의 아이들은 문틈을 비롯해 가구의 구멍, 진공청소기 흡입구, 난간, 장난감 틈새 등 들어갈 공간만 있으면 어디든 자신의 신체를 집어넣게 됩니다 하지만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가지만 잘 빠지지 않는 것이 문제 구멍이 조금 작더라도 아이들은 이리저리 맞춰가며 머리를 집어넣어 보는데 머리는 공처럼 둥근 것이 아닌 앞뒤, 좌우,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잘만 맞추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빼내려 할 때는 그 각도를 찾지 못하고 당황한 나머지 구멍에서 머리가 잘 빠지지 않는 것 또한 성장 중인 아이들의 관절은 매우 유연하다는 특성이 있어서 아주 좁은 공간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역시 당황하거나 무리해서 빼내려다 끼어 있는 손발이 부어오르게 되어 결국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끼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어린아이가 있는 가구에서는 VCR 입구나 가구의 틈새 등은 테이프로 막아놓고 아이가 끼일 공간이 많은 가구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멍이 있는 물건은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보호자는 아이가 끼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놀이 과정을 같이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의 손이나 발이 어딘가에 끼었다면 꽉 끼지 않은 경우에는 식용유를 조금 뿌려 살살 빼보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억지로 빼려고 하다가 더 깊이 끼거나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구조대원을 부르셔야 합니다 경찰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자기의 육중한 몸집은 생각지도 않고 좁은 벽과 벽 틈으로 뛰어내린 우매한 강도 프랑크 그러자 벽 틈에 꽉 끼어 꼼짝 못하는 상황에 처했고 덕분에 프랑크는 견디다 못해 자진해서 구조대원에게 신고했고 결국 그 길로 경찰에게 맥없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보 같은 사람들만의 일로 느껴지십니까?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도 언제든 황당한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활동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이게 될 줄 넘버 수고하illed 앞으로 penetaman tongues 왼쪽은